네, 이번에 소개하실 분은 하얀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. 구현아 가수님이 부릅니다. 사랑이 비를 맞아요. 사랑이 비를 바라며 울었고 남들은 골라 눈물이 잊기고 울었고 남들은 골라 눈물이 잊기고 그녀가 알 수 없는 일이다. 사랑이 빛나는 사람 다 하시는 말이 네 눈물 많이 보인다. 그런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? 왜 미웠나요? 고길래 미웠나요? 우산으로 남는 사람 우산으로 남는 사람 이리 오세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아멘 아멘 난 그 사랑 당시만이 내 눈을 알고 있는데 왜 나를 믿나요 왜 나를 미웠나요 왜 나를 내 눈을 알고 있어요 사랑이 필요해 맞아요 사랑이 필요해 맞아요 사랑이 필요해 맞아요 사랑이야 사랑이 필요해 faculty